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워터파크 광고 모델이 잘 어울리는 남자 트로트스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나시아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워터파크 광고 모델에 잘 어울리는 남자 트로트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투표에서 이찬원은 3,022표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은 76%의 압도적 투표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KBS2 편스토랑과 JTBC 톡파원 25시를 통해 남다른 요리 실력과 뛰어난 입담, 진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김호중이 841표로 2위를 차지, 박군이 53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4위 김희재, 5위 임영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